여름 고맙습니다. 우와! 우와! 야 이거 뭐야! 여름 고맙습니다. 여름 고맙습니다. 야 이거 뭐야! 뭐야? 야! 카메라 봐야 돼, 카메라! 폭풍탕이 저 옷을 입어. 폭풍탕이 저 옷을 입어. 뭐야 어떡해! 야 빅 비춰, 빅 비춰. 그래, 우리가 못 먹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저거를. 근데 진짜 방수 아니야? 몰라. 아니... 닭볶음탕이 방수는 아니잖아. 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냥. 3초 만에 꺼내긴 했어요. 이게 지점으로 떨어졌어요. 그는 좋은 닭이었어.